완도군이 새뜰마을 사업에 금일과 금당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력원 개조사업에 완도군 2개 마을이 선정되면서 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안길 정비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노인돌봄 서비스 등 마을 특성에 맞춘 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